와, 이 작품은 굉장히 심오해 보여요. 작품 속 주인공은 안개 속에 약간 지친 모습 같아 보이는데 시선은 어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사랑하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마 이 캐릭터의 시선의 끝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생각 없이 밝고 많이 웃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선 작품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인간관계도 많이 잃었고 연인과의 관계를 잃은 적도 있고 연인과의 관계요? 그런 여러 가지 포기하다 보니까 점차점차 하나씩 잃다가 언젠가는 나조차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채도가 높은 파랑보다는 잿빛 색깔의 구름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장면인데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나까지 태워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회 휴대전화 하는 것 community